피에스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이번 추석에는 뭐 할 거예요?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. 왜요? 고향에 안 갈 거예요? 네, 휴일이 너무 짧아서 안 가려고 해요. 이번 추석에는 뭐 할 거예요?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. 왜요? 고향에 안 갈 거예요? 네, 휴일이 너무 짧아서 안 가려고 해요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을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기숙사 안내방송입니다. 기숙사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. 또 외부인이 잠을 잘 수 없고 12시 전에는 입실해야 합니다. 우리 기숙사에서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. 휴게실과 로비는 함께 청소합니다. 안녕하세요. 기숙사 안내방송입니다. 기숙사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. 또 외부인이 잠을 잘 수 없고 12시 전에는 입실해야 합니다. 우리 기숙사에서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. 휴게실과 로비는 함께 청소합니다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어떻게 오셨어요?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.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. 만일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.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,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.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.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, 장소 등을 정확하게 써놓아야 합니다.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?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. 네, 그럴게요.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걸음을 좀 줄까요?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걸음은 안 줘도 되고요. 대신 물을 좀 주세요.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,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.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? 논에 농약을 좀 쳐주세요. 네, 그럴게요.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후에는 고구마밭에 가서 걸음을 좀 줄까요?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걸음은 안 줘도 되고요. 대신 물을 좀 주세요.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것 같은데, 벌레도 좀 잡아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